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파르팔리아라고 하는 트릭테이킹 게임입니다. 2명부터 5명까지 할 수 있구요. 구입한지 꽤 됐는데, 룰 자체는 일반 트릭테이킹 게임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는 10장씩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딜러 하는 사람, 제가 5번인데 딜러다 라고 한다면 딜러만 12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딜러는 카드들 중에서 2장을 버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딜러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먼저 중요하다기보다 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게 일종의 주제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총 10장이잖아요. 10번의 트릭을 따게 되는데, 10번을 하게 되는데, 10번 동안 이런 카드를 모아야 돼요. 이런 카드를 모아야 점수가 됩니다. 5개를 깔아두는데, 이번 라운드, 이번 10장을 다 쓸 때까지 최대한 이 카드를 많이 모으면 됩니다. 트릭을 딸 때. 그래서 이 카드를 다 모으면, 하나 모았으면 1점, 2장 모았으면 3점, 3장 모았으면 6점, 4장 모았으면 10점, 5장을 다 모았다 그러면 15점을 얻습니다. 트릭을 그냥 따오는 게 아니라, 이겨서 트릭만 따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을 가져와야 돼요. 가능하면. 자, 이렇게 딜러가 이걸 깔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트럼프가 뭔지를 정하시면 돼요. 이게 딜러의 역할이에요. 트럼프로 뭐냐면, 일반 트릭테이킹 게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카드가 제일 강한 카드로 할 것이냐를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에 든 카드가 만약에 이렇게 파란색에 많다. 자, 그러면 이번 트럼프는 나 물고기로 할래. 그러면 물고기가 트럼프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카드가 나왔을 때, 물고기 카드가 나오면 그 카드가 이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트럼프 카드가 나왔을 때는 숫자가 높은 카드가 이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딜러가 12장 받아서 2장 버리고, 주제 카드 꺼내고, 트럼프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딜러의 왼쪽 사람부터 선플레이어가 돼서 이 사람이 내면 되겠습니다. 자, 선플레이어가 만약에 이 조개 카드를 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플레이어들도 이걸 내야 돼요. 이 카드가 있으면, 이 카드가 있으면 이걸 내야 되고, 없다면, 이 카드가 없다면 다른 걸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자, 이 사람은, 2번 사람은 이걸 냈고요. 3번, 4번 플레이어는, 자, 여기 있나요? 4번은 이걸 냈고요. 8번이에요. 그냥, 8번.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도 없네요. 자, 없어서 이걸 냈어요. 이 사람은 없어서 이걸 냈어요. 자, 그럼 저도 없어서 이걸 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4, 2, 선플레이어가 이걸 냈죠. 이렇게 냈는데, 선플레이어가 조개 카드를 냈지만, 여기 뒤에 사람은 없어서 이걸 냈어요. 그러면, 이게 트럼프 카드였죠? 그러면, 여기 4, 낸 사람이 이걸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기게 되겠죠? 트럼프 카드 낸 사람이 이기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 카드를 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 장만 골라서 가져가면 돼요. 자, 이 중에서 한 장만 골라서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나 물고기 카드 가져갈래? 그러면, 물고기 카드 한 장만 챙기면 돼요. 다음에, 만약에 2번 플레이어는 이기더라도, 물고기 카드는 이미 챙겼기 때문에, 이건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미 챙긴 거는 또 가져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트릭을 따갈 때마다, 한 종류가 있으면 그거를 챙겨서 가져갑니다. 그럼, 자기 앞에 이렇게, 앞에 있는 주제 카드가 쌓이겠죠? 그래서 점수를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이미 얻은 카드는 또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플레이하면 되고요. 자, 그러다가 뭐, 게임 10번을 다 하면 되겠죠? 10번을 다 한 다음에 하면 되고요. 트릭을 따간 사람이 다시 선 플레이어가 돼서, 맨 처음에 카드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드 게임의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은, 선 플레이어가 이렇게 딜러가 됐죠? 그러면은, 편을 먹고 하는 점이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번, 3번, 대각선으로 마주 앉은 사람끼리, 팀을 갖추어서, 자기 팀원이, 한 팀이 되어서, 이거 같이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모아서, 점수를 같이 얻어요. 나중에 끝났을 때, 1번, 4번 같은 팀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딜러도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딜러는 혼자지만, 처음에 이거 주제 카드 펼치는 거랑, 이거 트럼프 카드 결정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시고요. 딜러도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라운드를 거쳐서, 승점을 많이 얻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냥 트릭테이킹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딜러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 끝났어요. 카드 10장을 다 내려놓아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딜러를 1번이 하는 거예요. 1번이 하고, 저는 5번과 4번이 같은 편 되겠죠. 5번, 4번 같은 편, 3번, 2번 같은 편 해서 또, 10장 나눠서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딜러가 되고, 딜러가 되고, 또 마주보는 쪽에서, 이렇게 편을 먹고 하고, 이렇게 되넣도록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그냥 트릭테이킹 게임인데, 괜히, 룰북에 보시면, 복잡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굳이 편을 먹지 않고, 그냥 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트릭을 가져오지 않고, 여기 있는 주제 카드에 맞게 가져와야 한다는 점. 그런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이 좀 다르겠고, 별다른 거 없는데, 그 다음에, 딜러가, 이 트럼프 카드를 결정한다. 라는 점. 이런 점만 생각을 하시면, 일반 트릭테이킹 게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명이서 할 때, 팀플레이를 하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팀플레이를 이렇게 해서, 어떤 카드를 가져와서, 이걸 모아야 되는지, 무작정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깔려있는 것을 가져가야, 가져가야 점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인전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즐길 수 있는, 파르팔리아였습니다. 자,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막상 꺼내보면 좋은 게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집에, 파르팔리아 게임이 있으신 분들은, 꺼내서, 트릭테이킹 게임이니까, 꺼내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르팔리아 규칙 설명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